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큐파라이어티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오랜만에 베이스 리뷰 나갑니다 승태씨와 함께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어타임스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자 이게 반가운 손님이라고 모실만한 게 그게 아니고 저희 항상 같이 베이스 리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셨던 승채군인데 저희가 베이스 리뷰를 엄청나게 오랜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게스트만큼이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반가움으로 진짜 스튜디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얼마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어차피 우리는 비정규직이지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이 이제 베이스 파트죠 요새는 또 저희 버즈비티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베이스 리뷰를 또 워낙 많이 요청을 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베이스가 또 이제 오랫동안 좀 쉬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또 아무래도 옛날 거에서 이제 좀 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계속해서 승채씨의 도움이 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힘을 보태주시고요 네 어쨌든 기다려주셨던 베이스 유저 여러분들 드디어 오랜만에 베이스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리뷰는요 베이스 악기 리뷰 아니고요 앰프 리뷰입니다 네 그래서 앰팩의 베이스 앰프 앰팩의 BA108 리뷰를 해드릴 거에요 108 하고 난다면 110 리뷰도 해드릴 건데 두 개면 거의 차이 없으니까요 와트스하고 사운드 질감만 비교하시는 식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팩은 예전에 트데이스 기어 시절 때 저희가 한번 맘먹고 한 5,6개 지금 한 번은 확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BA 모델도 했었고요 BA 모델 말고 이제 SVT 있죠 네 SVT의 그 비싼 고가 모델들 그걸 한번 쫙 돌린 적이 있었는데 앰팩이 진짜 좋긴 좋죠 베이스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호불호가 베이스 앰프들은 호불호가 안 갈리는 모델들이 보통 없는 것 같은데 앰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 싫어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앰프에서는 앰팩 베이스 이펙트에서는 EBS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네 비슷합니다 앰팩이야 뭐 베이스 치는 분이라면 무조건 다 거쳐갔을 앰프니까 네 영향력이 그만큼 굉장히 큰 베이시스트들에겐 굉장히 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중에 이제 BA 시리즈는 앰프 헤드와 캐비닛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한방에 이제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인클로지드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A 108에는요 뒤쪽에 틸트백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120에는 틸트백 처리가 되어 있고 좀 더 크기가 크다는 점 그 점에서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앰팩의 베이스 앰프 108은요 BA 108은 25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콤보 앰프는 노브 구성이 굉장히 단순해서 좋죠 메인 볼륨하고 3밴드 이퀄라이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D 레벨 여기다 이제 꽂고 나서야 먹는 거죠 CD 레벨은 헤드폰 단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그 SVT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싹 빼고 거품을 싹 빼고 앰팩의 본연의 사운드만 남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8인치 스피커 한방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25와트의 출력 충분한 출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요 외부 이펙터를 연결할 수 있는 샌드 리턴 전자 지원 가능하고요 녹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라인아웃 됩니다 근데 라인아웃은 그건 안 되고요 캐논은 안 되고요 네 55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틸트백 시스템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균형을 잡으실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뭐 자가 틸트백을 무리수네요 무리수였죠 죄송합니다 승채씨가 오랜만에 나오셔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으셨군요 대충 어떻게든 우주주에서 데려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네 일단 3밴드 이퀄라이즈 전부 다 중립으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지금 시연해볼 악기는 재즈 스타일의 픽업을 사용을 해서 지금 패시브 악기로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액티브 악기도 꽂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5dB? 네 있어요 인풋은 두 개고요 그렇습니다 연주해 볼게요 네 또 다른 픽업 소리? 자 이렇게 되고 네 굉장히 양감이 크고 꽉 찬 듯한 풍성한 사운드가 역시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 슬랩톤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슬랩톤은 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선 해볼게요 네 네 좀 힘이 넘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암팩만 사실 사운드를 들어봐가지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 라인으로 뽑는 소리 있죠? 네 라인으로 뽑는 소리 한번 드려야 될까요? 라인이요? 네 이쪽 라인으로 뽑는 소리 있죠? 마이크요? 네 앰프를 사용해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드려야죠 지금 이거는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의 본연의 사운드를 수음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베이스 프리앰프를 통해서는 앰프 사운드가 아닌 다이렉트로 믹서로 들어가는 형태의 사운드입니다 두 가지 질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핑거닝 사운드는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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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기 있는 마크2 굉장히 좋은 베이스 프리앰프이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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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역시 들어보니까 암팩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들려드린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크2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했던 거 네 그렇죠 네 다이렉트 비교가 힘든 게 마이크로 앰프 수음하는 것과 라인으로 빠지는 사운드하고 이제 소리의 성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셔서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운드는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볼 게 없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기능이 3밴드 이퀄라이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3밴드 이퀄라이저를 조작해갖고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죠 V자 형태로 일단 만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이번엔 약간 좀 뚱뚱한 베이스를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옛날 베이스 소리죠 굉장히 공격적인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밑단만 남은 사운드 네 그리고 다시 중립으로 돌아와봤습니다 네 3밴드 이퀄라이저 굉장히 잘 먹으니까 여기 있는 3밴드 이퀴를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신이 원하는 톤에 접근하는 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조작이 심심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페달 이펙터 몇 종류 하셔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요 가격대는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부담이 없죠 20만원대 중반 이 정도면은 인간한 연습용 앰프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약간만 약간만 돈을 보태갖고 첫 앰프로 이걸 사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한 십몇만 원짜리 연습용을 살 거면은 뭐 연습실이나 뭐 집 방 말고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이걸 사시는 게 돈 조금 보태서 이걸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합주용으로든 소규모 공연장용으로든 손색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한 2, 30석 규모의 그런 작은 가게에서 공연할 때는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마이크 숨까지 해갖고 피해를 딱 뽑아내면은 아주 괜찮은 퀄리티가 나올 것 같네요 승채씨부터 바로 한조평과 소주 좀 드리겠습니다 제 한조평은요 그냥 암팩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작점? 음 그렇군요 그 시작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촐하지만 그래도 그 본연의 소리를 좀 나름대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적극 추천 말고 추천 정도? 그 정도예요 제 밥공기는요 2.5공기 진짜? 네 오랜만에 와서 사람이 좀 박해졌네요 2.5공기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따라갔군요 25만원에 두 공기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대를 일단 봤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거품을 쫙 빼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암팩의 기본적인 그런 사운드 특성의 맛을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거품을 쫙 빼고 코어만 남긴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한 두평이니까 거품을 빼고 코어만 남긴 사운드 거기서 이제 놀라운 가성비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정도면 시작하는 암팩으로서는 거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회장국 4그릇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암팩인가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암팩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거하고 또 호불호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겁니다 저는 암팩 사운드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애가 힘 있고 저도 좋아요 상심같아 사운드가 아직도 락에서는 많이 써요 그리고 많이 쓰고 있고 팝에서도 이게 좀 대중적인 그런 앰프라서 보편적 그리고 좀 넓어요 그 폭이 소화할 수 있는 장르 폭이 넓어서 그렇죠 뭐 연주하는 사람이 좀 그 톤을 감당하기가 빡세더라도 듣는 사람이 좋으면 뭐 괜찮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BA108 암팩의 베이스 앰프, 베이스 앰프 콤보 모델이었고요 110B 텔트백 모델 라마 있으니까요 거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사운드 비교, 크기 비교, 와트수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를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승채씨와 함께 계속 베이스 바이오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지하가 진행하는 썬데이 기탐이 여러분을 초장합니다 병원쌤과 인어 오빠랑은 다른 색다르고 독특한 지하만의 리뷰 이제 365일 기탐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일요일엔 지하와 함께하는 썬데이 기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